1. 무사고 중고차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정말 놓치면 정말 아쉬운 차량입니다. 벤츠 C클래스 W204 C200 아방가르드 스타일 패키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 3월식입니다. 키로수는 58,000km 되었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5,30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3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이 C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제가 서두에 놓치면 정말 아까운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는 2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한 분이 오랫동안 타시다가 제가 최근에 잘 아시는 지인한테 판매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당의 40대 여성분인데 직장을 이직하면서 회사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판매한 차량입니다. 13년식인데 5만밖에 뛰지 않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생용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컨디션 쫙 봐드릴게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경유 차단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휘발유차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휘발유차이고 오늘 판매 금액이 1,399만 원 완전 무사고 너무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랜저 IG라든지 그랜저 HG 한번 검색해보시면 2013년식에 만약에 5만 킬로다 그러면 거의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값으로 벤치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깨끗하고요. 흠집 전혀 없고 선팅, 유리 돌티임 전혀 없어요. 그리고 휠 한번 보세요. 흠집 전혀 없고 AMG 라인에 타이어 세상태는 한 8,90호 남아 있습니다. 4개 다 깨끗해요. 외관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벤치의 감성 좋아하는데 이 딸깍 감성, 이 묵직한 감성. 약간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이 차량의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C클래스가 작은 차잖아요. 그런데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좁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수입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BMW 트렁크 열어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BMW 5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렁크가 그만큼 넓다는 거죠. 안쪽으로 깊어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폭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관은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약간의 흠집이 있을 수도 있고 긁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깨끗합니다. 색깔 자체가 원래 벤츠의 도장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도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벤츠 고유의 색상이라든지 벤츠 열 처리 코팅 자체가 아닌데 이거는 그런 게 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성은 끝내주죠. 그 다음에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썬루프가 되어 있어요. 이따가 제가 열어봐 드리겠지만 썬루프가 되어 있으니까 개방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앞에만 조그만 썬루프가 아니고 위에 이 조수석 위에까지 되어 있다는 거 뒷좌석까지 되어 있다는 거 엔진 부분 보십시오. 깨끗하죠? 미세먼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개인 탈수점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새 차는 아니지만 비슷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정말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에 탔습니다. 외관에서 괜찮은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했잖아요. 실내는 더 깨끗합니다. 진짜로 여성분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얌전히 타신 것 같아요. 핸들, 버튼, 이 벤츠의 단점이 원래 버튼의 까짐이 심한 차량이에요. 특히 보시면 비상등 같은 거 굉장히 잘 까지고 그다음에 이런 거, 열선이라든지 이런 거 에어컨 버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까지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이글로시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뭐 그냥 깨끗합니다. 향기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뒷좌석까지도 다 열리는 썬루프 그러니까 개방감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열리면 그러니까 썬루프는 앞좌석이 아니고 뒷좌석을 위한 거거든요. 답답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소음도 없습니다. 진동도 없고요. 잘 나가요. 이 차에 복합연비가 한 11km, 12km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국내 차량을 찍을 때 벤츠 미션 들어가면 벤츠 미션, 벤츠 미션 얘기하잖아요. 그 만큼 이제 내구성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이싱 미션, 아이싱 미션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 벤츠 엔진, 벤츠 엔진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느낌에 벤츠 엔진은 정말 알아주는 엔진이거든요. 미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아, 이게 뭐 오래됐으니까 고장 심한 거 아니야?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욕도 먹을 수 있겠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 벤츠가 현대자동차보다 엔진과 미션은 좀 앞서지지 않았나 물론 현대자동차도 잘 만듭니다. 고장 없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예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200 아방가르드 스타일 패키지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은 완전 무사고의 개인을 타셨고요. 타이어도 다 교체해 놓으셨고 오일 같은 것도 다 교체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차량이니까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부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